프리미엄한 당신! 기대 그 이상으로 누려야 하지 않겠어요? K-22로 프리미엄한 혜택을 누리세요! 프리미엄 생활에 빠질 수 없는 여행, 골프장 혜택 등 K-22 카드만 있으면 전세계 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! 물론 동반자도 함께! 요즘 골프도 많이 즐기시죠? 골프장에서 무료 커피도 마시고, 그린피도 할인 받으세요! 프리미엄 바우처도 드립니다! 일상에서도 누리는 K-22 카드! 주요 커피점 20% 할인! 백화점과 마트 10% 할인! KTX, SRT도 10% 할인! 프리미엄 카드의 필수인 리워드 혜택!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 적립도 받으세요! 해외 항공, 호텔, 면세점 이용 금액은 2배로 적립! 마스터카드 플래티눔 서비스로 공항, 호텔 발레파킹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! 기대! 그 이상을 누리는 프리미엄 카드! RBK 기업은행! drκα attachment, 긴 게집사용, 호텔 발레파킹도. erved